용인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여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합니다. 공중화장실마다 여성화장실 비상배를 설치하고 유아용 거치대를 남녀 화장실에 모두 설치하며 남녀 변기 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설치합니다. 시는 설치 대상지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곳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